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퀸 열풍을 일으켰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무주연상을 비롯한 4개 부문을 차지했습니다. 김정기 기자입니다. 아카데미 시상식 개막 모델을 연 영국의 전설적 록밴드 퀸. 그들의 1대1을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나무주연상을 비롯해 음향 효과상, 편집상, 음향 편집상 등 모두 4개 부분에서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. 올해 아카데미 최다 수상입니다. 국내에서 천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골프 첫전 퀸 신드롬이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강타한 것입니다. 라미 말렉은 골든클럽, 미국 배우 조합상에 이어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쥐면서 올해 최고의 배우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영예의 작품상은 1960년대 초 미굴 배경으로 이탈리아계 이민자와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작품 그린북에게 돌아갔습니다. 그린북은 작품상 외에도 각본상, 나무조연상 등 상권왕을 차지했습니다. 감독상은 영화 로마의 알폰소 코아론 감독이, 여우주연상은 영화 더 페이버릿의 올리비아 콜민이 주장했습니다. 슈퍼히로무비 블랙팬서도 미술상, 이상상, 음악상 등 상고량에 올랐습니다. SBS 김정기입니다. 김정기입니다.